송가인이 최근 KBSN의 녹탑방 문제아들에 출연하여 탁월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김종국, 김숙, 송은희, 정영돈과 함께 고정 멤버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며 자신이 출연한 224회에서는 시청률이 5,3%로 치소사 프로그램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송가인의 매력적인 출연 덕분에 시청률이 상승했고 김종국 선배는 이에 대해 매우 기뻐하며 그녀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제작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송가인의 예능감은 이미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그녀의 존재감은 정영돈 선배가 프로그램을 떠난 후 그녀가 그 자리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KBSN은 송가인에게 또 다른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사랑과 결혼에 관한 토크쇼인데 이 프로그램은 올해 말 방송 예정이며 송가인이 고정 게스트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가인의 음악적 성공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트로트 앨범에 수록된 편스토랑 포세프 캡슐이라는 곡은 21일 기준으로 100만 스트리밍을 돌파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곡은 펑키한 브라스 섹션과 송가인의 매력적인 가창력이 돋보이는 리듬으로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켰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SBS 트로트쇼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그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송가인은 예능뿐만 아니라 연기 분야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자선 활동에 참여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활동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며 그녀가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송가인의 다재다능한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감탄을 자아낼 것입니다.